나와봐! 나와봐 나와봐 잠시만 잠시만 어 뭐해 아니 왜 나와냐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우 승찬입니다 승찬이가 쪽팔리대요 사실 저도 그냥 쪽팔리지만 이거 사실 몇번 하면 안쪽팔려요 요즘 몇번째인데 우리가 지금 촬영을 벌써 아직도 쪽팔려요? 아 장난이죠? 당연히 장난이죠 그건 아 장난이에요? 네 장난이죠 아니 돌이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제 맨손빵에 서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새로운 럭키배틀을 구상했습니다 무슨 아 무슨 럭키배틀입니까 승찬이 오늘은 예 진짜 그냥 럭키볼 이걸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일단 1.64거든요 1.7.10에서도 이제 럭키배틀을 가능한데 일단 이게 가장 많은 1.6.4를 했습니다. 왜냐 오늘 저희가 보실 거는 히어로 럭키배틀 스파이더맨 편 여기 보시면은 스파이더맨 슈트였습니다. 예 아우 끝나지죠 자 여기 보시면은 슈퍼맨 무기도 있고요 화염이 달려있죠 네더웨벨은 그리고 이제 드리고난에는 나이카론이 붙어있습니다. 자 이게 완전히 리메이크 된 판 이제 새로운 토요일마다 매주 토요일마다 업로드하는 히어로 럭키배틀 자 여러분들 자 항상 잘 봐주시고 오늘도 일단 승찬이하고 럭키배틀 서로 두개를 까보겠습니다. 잠깐만 잠깐만 왜요? 나 이상한 노래소리들려 누구요? 아 됐다 이게 여러분들 1.7.10도 그 히어로 모드가 있잖아요 아마 제가 이제 못배틀 프레디라는 거 보셨으면 챙겼어요? 아니 그 보시면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럭키블럭부터 바꾸면서 예 히어로 럭키배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하여튼 오늘 히어로 럭키배틀 첫 장식할 럭키블럭을 까보겠습니다. 갑시다. 허어! 아 찌려 찌려 뭐야 저거? 이거 뭐야? 아 이게 오오스파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 오 깜짝이야 하지마 아 뭐하세요 아 깜짝이야 저기요 여기 여기서 하시면 안됩니다. 아셨죠? 이것도 훼손시키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이고 멋진데 자 갑시다. 허어! 아 럭키스워드 아파요? 방금 뭔소리에요? 죽을거같은 오오 자 갑니다 해줌 이거 맞아 봐 아니 저기요 흐흐흐흫 뭐하세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서른 두개를 열심히 까보겠습니다. 님 제 실력 보여드릴까요? 아 으아아아악! 개썩언데? 아 왜 웃어요? 바보같은 아 좀 럭 럭키스워드 두개 이거는 그거다 뭐야 그거 뭐 그거 있잖아 그거 뭐 그거 그게 뭔데? 테이블 닥쳐 하아! 아 저기 팝!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어! 아! 아 저기요 저한테 끊지가 안돼 아니 좀비 하나 못잡아! 어어! 자 보세요 럭키스워드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 으악! 그만해라 개간넘아 저기요 욕너기하지 마세요 저 욕안하려고 노력죽이네 자꾸 왜그러세요 좋아 아! 띠엑! 와 저 빨갱이네 이거 저 빵슈트리 덜 죽이거든요? 어 죽었네 봐봐 떼잖아 아니 회전전 그만 시키세요 왜그러세요 진짜 아우 떼잖아 내가 자 갑시다 우리가 한번 연결고래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희 저희 볼까요? 자 너와! 나! 연결! 고려! 오케이 엔더폴타임 안장 3개 자 안장 3개 뭐야 헤엑 이거 뭐야 쓰레기네 어? 야 저 왜 때려요 치킨인데 새로운 치킨 하아 사경 하아 엔더에더 뭐 나왔냐 어 네가 좋아하는구나 제일 좋아하는거 뭔데요 알려줘 아 예 그거 설마 또 키신다고요? 저거 아 예 두통 조심하세요 으어어아악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그거 그거 쓰지마라 쓰지마 그거 쓰지말랬어 내가 으윽 아유 내가 나처럼 컨트롤 할수やって 컨트롤 나처럼 컨트롤 나처럼 컨트롤 몬스터가 사라져 네? 갑자기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아 닌 컴퓨터 써본거에요 아 그래요? 예 오케이 됐고 자 스물한개 몇개 잡았네요 아 이거 잡초가 너무 많아 잡초 좀 제고시켜야지 자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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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ă 아 내가 도와주었어야 되는데 아 저기요 그거 쓰지 말랐수도 제가 예? 이거 무죄안전 아이티인거 아시죠? 이거 무관조완 오늘은 히어로에요 히어로다운.. 얼마나 좋아 어 개 좋네 빨리 죽여봐 히어로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 그러한 허접한 모습을 보시면 안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 갑니다 말가봇 좋아좋아좋아 승찬 살려줘 으앗 어이구 구타당했습니다 와 인성보세요 시퍼맛 자 갑니다 여쭤보다 빨리 죽여줬어 오 스페지 나이스 잘가 그러 dok 와 진짜 사이코댜스 우리는 Additionally 진짜 안왔어? 얼마걸래? 응 오 안전위케 많이 나왔네 티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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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 잡아줘 아니 아니 괜찮아 어쩌지 죽을거야 좋아 14개 어플 끄고 아 흑여석 아아 쓰레기잖아요 흥 이러세요 야 나 너무 안좋은데 오늘 나는? 세상이 세상이 야 이거 뭐야 나 백스텝 썼어 어? 백스텝 백스텝이요? 거의 사기치시네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쓰면은 좀 가까이 쓰면 이렇게 밀려나 어어 자 10개 호방거리 앉아 헤드샷 좋아 님 몇개 잡았어요? 버리고 버리고 몇개 담았어요 님 버릇을 다시 먹어주고 아니 몇개 담아냐고요 14개 자 여러분들 저희의 상징 뭡니까 파크 모양 갑니다 헉 아니 진우야 자꾸 쓰레기 줄래? 아니 쓰레기라죠 이게 점점 많아져 아니 님 인생 아니에요 그게 이게 내가 쪼 예 좋아 나 뭐야 나 뭐 나 뭐 떨어졌는데 나 뭐 나왔는데 뭐 나왔냐고 아 아 근데 우리 네드레벨야 나와야돼 어 흑여석 아 흑여석이래 그거 드래곤 어? 아 좋겠다 그치 나도 좋아 자 4개 진오 진오 내가 선물줄게 뭐 선물줄게 내게 너 닮은거 나왔어 하 저 새끼랑 영상 안찍을거 같습니다 자 3개 expected 알록히치킨 치킨치킨 어 네 큰일났다 2개 담아네 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좀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드레벨 나와야되는데 큰일 났는데 무기가 안나면은 일단은 좀 큰일납니다 이거 님 뭐 나왔어요 로고 라스트 3더 개바니 저기요 님 몇개 잡았어요? 어 6개 쿠폰지 이게 구버전이라서 잘 안나오나? 아 뭐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안돼요 에? 아니 근데 큰일났는데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큰일난게 뭐냐면은 오늘 첫 회차인데 무기가 없이 싸울 것 같아요 아 괜찮아 나는 있으니까 아 님 있어요? 아 그쳐주세요 아니 제가 주인공이잖아요 아 알았어 내가 무기줄게 그러면 어떤거냐면 요거 아 나이스 아 이거는 쓰면 안되고 자 일단은 몇개 잡았어요 저는 다 깼기때문에 아이템 파밍 좀 하겠습니다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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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안장이 4개라서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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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것도 4개 다 되는거 줬어요 쟤 와 진짜 아니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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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밀었어 좀비 와아 좀비가 밀었어 오오오오 알아 좀비가 말 밀면 알아요 쟤도 왜그러세요 찔리세 아이템 쓰레기 어! 물론 내가 밀려고 했지만 버리고 버리고 됐다 일단 다 버리고 자 일단은 상점에서 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슈트가 오늘 아 오늘 엔더의 상자도 나오고 아 자꾸 아 이거 좀 없애봐 나 보이지 않는데 자꾸 때려 얘가 자 열아홉개 일단 슈트는 맞출거 같애 여러분들 예스 아 못맞추네요 아 님 슈트 가격 너무 비싸겠나봐요 되게 미쳤어요 님 괜찮아요 에메라이드 좀 있으세요? 자 3개 에메라이드로 먹혀 살기 때문에 아 저 저 나무 좀 주실래요? 저 지금 슈트가 2개 밖에 없어요 아 너무 비싸게 올렸어 오늘 아 제가 물론 실수했네요 아니 근데 오늘 다이아가 1개 좀 받네 님 으흠 야 어떤거 어떤거 뭐라 어떤거 없어 저 신발이랑 머린데 저 8개만 주시면 되거든요 님 샀어요? 어 난 다 샀지 어 진짜요? 어 이야 8개만 주시면은 제가 센빠이 센빠이 하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가겠습니다 나 요거 가져가 아 네 형님 저에게 다 주세요 쓰레기를 네 참고로 여기 밑에 있는 럭키블럭은 캡이 안되요 매우 캐고싶지만 캡이 안됩니다 자 일단 침찬이가 빌려줘서 다음부터 가격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거 왜요? 잘못 갔어 오케이 섬검검 황금사과를 하나 필요없지만 사주고 와 다이아도 떴어요? 다이아는 당연히 떴죠 저는 아 저는 한개도 안 떴거든요 오늘 럭키블럭 3개 사가지고 예 한번 운을 볼까? 예 한번 더 네드웨이벨 좀 늦게 해주세요 아 근데 큰일났어 네드웨이벨도 안 떴고 아 근데 신호기가 한 번도 안 떴네 그 신호기로 템 뽑는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한 번도 안 떴네요 그쵸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안나왔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자 저희가 스파이러맨 4개 스파이러맨 4개가 갑니다 저걸로 살고 일단 뭐게 보지않은가 그리고 어 얘네 좋아 망했어 다깠어요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망했어 일단 님 아이템 어떠어요? 네 전 날카로웅 아니 오늘 왜 신호기가 한 번도 안 떴네? 오오 아우 빠르다 이거 빠르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의 오늘 히어로 배틀을 일단 승찬이가 보여드릴거에요 무기가 뭔지 보여주세요 무기는 그 땅 밑에 설치하면 나오는거 아시죠? 어? 땅 밑에 설치하시면은 땅 밑에 이게 오..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설치되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여튼 오늘 스파이더맨 상대는 누구일까요? 갑시다 짜라라단 짜잔 짜라라란 일단 돼지부터 삭제시키자 허아 퇴제 자 님 어디계세요? 제퍼린입니다 제퍼린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제퍼린 제퍼린 아세요? 아니 몰라요 음 이게 일단 로봇인데 여러분들 오늘 제퍼린에 저희의 승부를 가려보겠습니다 잠깐만 재조 좀 할게요 예 왜요? 됐다 제퍼린 몰라요 님들? 님 어디세요? 선할게요 어허 첫번째 한마리 선합니다 제퍼린 제퍼린 슬로우 슬로우 아 승채린아 맞짱 뜨는거 한번 볼게요 스파이더맨 제퍼린 보이시면요 어 날 때리니? 제 강력크한데 어어 근데 참고로 이게 제퍼린 진짜 승채님 예 슈트가 부셔지거든요 빨리 안죽이면 빨리 죽이게 됩니다 일단 불교부터 바꿀게요 아 잠시만 얘가 지금 웃음 오오 승채니산산승 때려요 자 저도 때립니다 스파이더맨 뭐시나요 스파이더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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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야야야야야 우리 컨트롤을 보여줘야 돼 오케 좋아 승채아 내가 눈가를 꿀게 얘 눈이 하나밖에 없거든 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니가 때려 자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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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나 데미지 부실 수 있을텐데 여기다 님 어디세요? 빨리와 빨리 빨리 야야 맨 뿌시는거 쩔어 마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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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잘해 컷! 먹였다 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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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럭퀴소다 오우 쒸네 옆으로 돌아서 아우 좀 아프다 아니 근데 신호기가 어떻게 한반만 뒀지? 일단 한마리도 지금 좀 퍽 잡았네 저희가 지금 으흐흐 어 뭐야 야 거미줄 설치해 못오게 해봐 좋아 가까이 가는곳도 못찬데? 아니 그래요? 아니 가게만 주먹을 때리네 어 일단은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자기는 일단 한마리 할만해요 아 할만한데요 네 님 갑바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텐데 갑바가 좀 빨리 꾸셨을거에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 아 아직 괜찮으세요? 일단은 맵을 훼손됐기 때문에 맵을 고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맵을 갈았습니다 왜냐면 맵이 매선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맵을 갈았고요 몇마리 선언할까요 이번에 두마리 갑시다 갑시다 자 상큼한 복으로 두마리를 솔직히 한마리도 내가 다 죽였는데 아 뭐 소리세요 이미 눈까지 끌면 내가 아 이거 마사지 사진이거든요 아 솔직히 한마리씩 안되십니다 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약하네 약하다고요? 그럼 라인도를 좀 높이시다 하드로 라인도 하드거든요 조심하세요 자 좋아요 좋아 우리가 데미지는 안다지만 여러분들 갑바가 이게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아 좋아 아 아 저기요? 아 나 때리지도 못해 좀 때려봐 데미지가 안되는거 같애 아니 데미지 달고 있어요 한대씩 퍽퍽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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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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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옆치기 꼬리치기 궁뎅이치기 궁뎅이 박치기 아 나 갇혔어 잠시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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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따따따따 저기요? 밀어봐요 방금 사과를 먹으면은 아 저기요? 밀어봐요 응 그럼 몇마리 3마리? 4마리? 2마리 2마리씩 라스트 다섯마리 갑시다 라스트 다섯마리? 오케이 아아! 잠시만요 어떻게 아프.. 야 갑박 깨지는데 승찬 우리? 어? 갑박이 금일같습니다 자 갑박아 깨지느냐 제펄이를 잡냐 야 일단 한마리씩 제가 항상 말했죠 왜냐 승찬이가 4마리를 잡고 있거든요 제가 한마리 잡고 있고 컨트롤러 나이스 피해 주고 아 주먹 제일 쩔어 어 이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디였어 아아 아아 이게 필수네 무기가 필수야 무기가 아 저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게임들어요 그리고 난 클러치 왜요? 어디요? 저한테 TP하세요 티켓들이요? 어 야 요즘 나양이도 내리쌔 이장뒤로 갑박 깨질거 같아요 갑박 깨지면 안되겠군요 하아 하아 어 좀 쎄다 아 선생님 도와줘줘 뭐해 자꾸 도망가냐 뭐라고? 아 죄송합니다 도망가는거라고 이게? 좋아 얘네가 지네끼리 싸울 수 있게 아 야 한마리씩만 때리자 얘네들 얘네들 때리자 얘네들 얘부터 죽이자 좋아 눈 끌어 눈 끌어 눈 끌어 눈 끌어 눈 끌어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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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가졌어 가졌어 나이스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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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갇혔어 아니 뭘 또 계속 갇혀요 태워 니마 야 야 한마리 야 다섯마리들 물인데? 야 우리 개 뜨들어봤는데? 으어 아 잠시만요 실례합니다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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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승찬이 더 주자 나이스 아 저리 치고 아저히 이리 치고 난리 났구만 얘네 저기요 말랍시다 일단은 아 아니 이게 지금 사람을 야 내가 내가 가졌어 얘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나한테 야 나한테 그거 써봐 오 나 가졌어 오 승찬 이거 개좋은데? 오 좋아 이거 야 승찬 야 승찬 나한테 가둬 나한테 거미지를 써 너 개좋아 이거 개좋아 하지만 갑박은 깨지지만 한마리 잡는다? 우리 애 발을 묶뜬거야 거미질로 어 승찬 잠시만 나 죽어 나 죽어 아니 갑박해야 돼 좋아 야 한마리나 죽여봐 우리 갑박 깨져 진짜로 좋아 야 나 가둬 나 가둬 나이스 나이스 한마리 피해 문예 두마리 이러면 이거지 이거지 오케이 한마리 한마리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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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쩔었다 발로 묶는거 어 내가 갑박 깨진다 야 비켜봐 아니 나 하바 잠시만 잠시만 어 뭐해 아니 왜 나 우리 뭐하냐고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나 좀 두방 갈게 아 내가 죽을 뻔했잖아 아니 갑박 갑박 다 깨졌어 나 갑박 점수 깨지거든 아 근데 우리 네말이 다 잡았어 그렇죠 우와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희의 클라스 오브 클라스 아 일단은 오늘 처음으로 히어로 럭키바틀 해봤는데 생차님 어떠세요 뭐 괜찮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팔만하죠 색깔없고요 예 어떻게든가 했던거 보다 일단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럭키블럭이 1.64이라서 구 버전이기 때문에 안정게 뜰수 있어요 예 화려하게 안 뜨거든요 막 막 빵빵빵빵빵 번개치면서 그것도 안뜨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 초창기때 했던 1.2조차 달아서 그런지 저희가 다음 이제 가끔씩 슈트 1.7.20 할때는 럭키블럭 막 레인보우 럭키블럭 그런거 많이 준비할테니까 근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구요 이걸로서 첫회 퓨어로 럭키배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 근데 갑바 깨져버렸다 님 갑바 어떻게 되세요? 저 머리랑 몸통 깨져버렸거든요 아 지금 저는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? 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업로드하는 퓨어로 럭키배틀 기대해주세요 뿅